안녕하세요 대원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버거킹 햄버거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통새우 X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그냥 통새우 와퍼보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반면은 이렇거든요 그냥 통새우 와퍼보다 다른가? 그냥 통새우 와퍼보다는 치즈맛이 더 난다고 해야하나? 그냥 통새우 와퍼에 치즈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치즈맛이 세게 나네요 제가 딱 좋아할 맛이에요 근데 통새우 X라고 하길래 되게 클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그냥 통새우 와퍼보다 좀 작아요 제가 아까 소개 못한 감자 양념 감자 그다음 먹을 건 이게 오래되긴 했는데 신메뉴거든요 이름이 치즈렐라와퍼 한번 먹어볼게요 단면 아까 보셨죠 이렇게? 치즈맛이 하나도 안나는데? 치즈맛이 하나도 안나는데? 그냥 베이컨 와퍼 먹는 느낌이에요 일단 이게 먹기가 좀 힘드네 모짜렐라 맛이 나긴 나는데 베이컨 맛이 더 세요 베이컨 맛이 진짜 압도적으로 이겨 맛은 나쁘지 않아요 맛은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먹기는 좀 힘들어 이게 가격이 9천 얼마? 9천 5백원? 9천 5백원 맛은 아니에요 이게 가격이 9천 얼마? 9천 5백원? 그리고 일단 뻑뻑해 이거 너무 뻑뻑해 바삭킹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그 다음 이거 불고기와퍼 뭐야 토마토 어디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 제일 맛있네요 솔직히 버거킹 버거킹 불고기와퍼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땐 최근에 버거킹에서 불고기와퍼 한 번 없앴잖아요 최근에 버거킹에서 불고기와퍼 그때 왜 없앴는지 아직도 의문이야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없앴어 지금 지금 밑에 난리 났다 지금 에그드랍 먹었을 때보다 더 더러워요 밑에 지금 오우 감자는 너무 뻑뻑해 제가 햄버거 시킬 때 감자는 잘 안 시켜먹거든요 오랜만에 시켰는데 맛은 있는데 뻑뻑해 마지막은 바사킹으로 이게 진짜 맛있네 나중에 이거 좀 많이 시켜봐야겠어요 매콤하니 맛있어 Mother 자 오늘 이렇게 버거킹 햄버거 세 개 한번 먹어봤는데요 일단 통새우 엑스 그거는 햄버거 양은 적았는데 되게 괜찮게 먹었어요 좀 치즈맛도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냥 통색 와포보다는 조금 다른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뭐였지? 치즈렐라? 치즈렐라 이거는 맛은 괜찮았거든요 일단 베이컨 맛이 더 세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격이 너무 세요 9,500원인가 그건 좀 약간 선 넘었어요 좀 그리고 불고기 아프는데 뭐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니까 아 그리고 의외로 바사킹인 게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나중에 또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는데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원이었습니다 안녕